지금 사진들 많이 찍으시는데 많이 찍어주세요. 그리고 시간 좀 되시면 포토샵도 꼭 해주시고 정목현상 제거 그거 하셔가지고 저희 영화는 사실 아직 개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보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터넷상에서의 손소문이나 주변 분들께 입소문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영화 오늘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못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네요. 못보시는 분들도 꼭 보고 싶다. 그 영화 정말 기대된다. 이런 한 줄 좀 꼭 부탁드려요. 저희 영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재미있게. 오늘 배우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배우분들 한 분 한 분이 기억에 강력하게 남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살아있고 영화 자체도 살아있고 제작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의 어떤 열정과 정말 중요한 어떤 의미가 담긴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소문,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혹시나 오늘 보신 분들 중에서 이따 영화가 끝났는데 영화가 재미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인기 많으시네요. 정말 느껴지는데요. 맞아요.